이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오리진이 바뀌었는데 디스트리뷰션은 여전히 옛날 것을 가지고 있는 신선하지 않은 콘텐츠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바로 캐시를 강제로 지우는 거예요 무효화, 영어로는 invalidation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있는 이 탭 중에서 invalidation을 선택하시면 여기 있는 것이 무효화하는 기능인데요 여기 있는 이 링크를 한번 클릭해보면 도움말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무효화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경로를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slash images을 발표하면 slash images 밑에 있는 모든 파일을 다 주겠다 그리고 slash images, slash image 이렇게 하면 이미지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걸 다 지우겠다 이렇게 하면 특정한 이름을 딱 명확하게 지우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도 해봅시다 create invalidation을 선택하시고 여기에다가 slash index.php 라고 하고 invalidate 라고 하게 되면 프로그레스가 뜨죠? 그럼 저 프로그레스가 끝나면 삭제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효화라고 하는 이 작업은 돈이 들어요 나중에 우리가 요금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때 알게 되겠지만 무효화를 할 때는 돈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궁극적으로는 무효화보다는 다른 전략들을 좀 세울 필요가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complete가 떠요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클릭해서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safe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효, 무효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그런것을 많이 어디에 이동하나요? 이렇게 설명을 RGB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것을 덜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설명을 해주세요